뭐지? 아 누구세요? 아 저 이거 높은 데서 뽑으면 잘 나온다 해가지고 이거 Y번만 뽑고 가려고 아! 매너가! 태교 한 번 해드려라! 태교요? 빡빡이 아저씨야 안녕하세요 아니 선생님 저 때리려고 한 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그럴까? 피해 보상하면 받을까? 뭐야? 계란님 네! 얄룡님 먹을 것 좀 주세요 선생님 언제 시작하셨어요? 저 어제요 아 유비시네 유비 저 먹을 게 없어서 피 회복이 안 돼요 아까 때리셔가지고 빨리 먹을 거 주세요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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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 드릴게 얄룡님 체력 다 찼죠 이제? 번지 준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일단 체력 다 찼잖아요 그죠? 죽여서 체력을 채워준다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일단 목적은 이뤘으니까 근데 그 뭐야 피해 보상 느낌으로다가 아니 피해 보상이란 건 뭔가를 잃어야만 사실 보상을 해주는 건데 뭔가를 잃은 건 없지 않나요 근데?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마음에 상처라 아직 덜 맞았네요 안 돼 어떡해 한 대 더 맞으면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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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을까요? 아냐 저 낚시하러 갈게요 예 여러분 알겠습니다 아 손에만 맞잖아 얘들아 어? 미감정 스킬부 이멘토리 부하 어? 나 알 뽑았어 반죽기 B? 어? 헐 귀여워 이거 부하 어떻게 시키냐? 우유 10개 먹으면 바로 부하된다고? 어? 죄송해요 우유 있으세요? 어? 우유가 없습니다 어? 뭐 드릴 게 없네 일, 일개 재료 있으세요? 오! 너무 감사합니다 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희는 이제 친구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다음에 인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너 우와 얘들아 나 친구 사귀었어 너 근데 친구 이렇게 사귀는 거 맞아? 친구 사귈 때마다 여기 사망이 생기는데 이거 맞아? 아 뭐야 한 번 더야 아니라고 나 부혼 사귄 친구 아니라고 어? 계란님한테 우유 있냐 물어봐야겠다 계란님 우유 있으세요? 아! 왜 때려요? 우유 있으세요? 아니 진짜 왜? 우유 주세요 맞어? 아니 친구를 이렇게 사귀는 거 맞냐고 아무튼 성장했죠? 성장도 83입니다 지금 두 개만 더 먹이면 된다잉? 쑥쑥 밀크 하나 사야지 쑥쑥 밀크 오케이 오케이 4분만 버티면 된다잉? 흠 심상치 않은데 아이씨 야! 아까 두껍이 되라고 하려 어딨어? 개구리 좋다고요? 개구리 왜 좋아요? 개구리 희망이 있다고? 얘가 날탈이 된다고? 왜? 아 믿음이 안 가게 생겼는데 얘? 어디서 진화시키지? 역시 낚시터에서 진화시킬까? 내 마음의 고향이거든? 하늘 높은 곳에서 하라고요? 왜요? 나무대나 올라가서 해도 되는 거예요? 어? 입장 제한 아이씨 어디서 해야 와이버니 나올까? 착살단 길드 건물이 어디야? 여고요? 아이씨 사람이 있는데? 나 내려가려고 한 거 아닌데? 자연스럽게 내려갔어요 다른 데 가서 할게요 아니 나 론 산 게 아니야 나 론 안 했어! 아니 나 억울하네? 아니 올라가서 숨어서 할까? 뭐지? 아니 누구세요? 아니 엘룡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? 저희 착살단 길드에? 아니 저 이거 높은 데서 뽑으면 잘 나온다 해가지고 이거 와이번만 뽑고 가려고 아아 메록아 태교 한 번 해드려라 태교요? 메록이 태교 듣고 1초 만에 날탈 나왔거든요 하하하하 음 태교 제빨 나와라이요 나와라이요 나와라이제야 근데 이혼하고 돈 받으시는 거 아니죠? 나와라이제야 오케이 오케이 먹여 먹여볼게요 나와라이제야 나와라이제야 너 나 진화해야 돼 너 와이판이 될 수 있어 넌 와이판이 될 수 있는 개구리 아하하 쉿 나와라이제 네 나와 나가라아 우와 나가라아 나가라이제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따 봐요 네 왼쪽입니다 왼쪽 나가라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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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개구리야 처음이라고? 거짓말 치지마 이게 어떻게 처음이야 이게 뭔가 키드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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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왕개구리 신난다 아니 진짜 개바보자잖아 아아 그냥 얘 물 못 뜰 거 같은데 어? 물 뜨네 개구리잖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하하하 에otz 면 아籐 아 하하하 아 이것은 유 그대 부 ministry simplify 이뇾 안뇽 냐 엄마